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고싶은 얼굴의 뒷부분입니다. 트레몰로 부분에 관한 해석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죠. 그전에 여러분이 41마리에 보시게 되면 메인 뒷부분에 하모닉스가 하나 나와요. 이 두 마리에서부터 트레몰로의 편곡으로 접속이 됩니다. 이 두 마리에서부터 트레몰로의 편곡으로 접속이 됩니다. 그리고 솔리샵에서 풀링오프, 시에서 미, 하모닉스는 눈에 해당합니다. 눈을 감고로 들어갈 때 눈을 감고 걸어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에요. 자 그러면 이제 악보를 제가 몇 마리만 판서를 이렇게 옮겨 놓았는데요. 저에게 한번 보시면 이제 악보를 42마디는 제가 판서를 하지 않았는데 정상적으로 음표가 다 그려져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43마디부터 보면 트레몰로 좀 이상하게 제가 그려놓았어요. 이런식으로 그려놓았어요. 자, 걸어, 눈을 감고 걸어, 어 이 부분입니다. 43마디가 라, 미, 라, 미, 라, 미는 단중에 해당하죠. 그죠? 근데 실제로는 이게 어떻게 그려져야 맞느냐. 요렇게 그려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라와 미는 동시에 풍기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꼬리가 세 개 붙었죠. 꼬리 세 개 붙은 게 32문음표라는 뜻입니다. 32문음표가 이제 세 개가 있구요. 이 앞에 베이스가 먼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악문은 실제로 마주보고 동시에 치는 것처럼 그릴 수 밖에 없었지만 실제로 해석은 쿵 먼저 퉁겨 주시고 그리고 딴딴따, 트레몰로 A, M, I 순서대로 쿵따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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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따다다의 패턴으로 계속 칠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눈을 감고 만 두 번째 말이는 정상적으로 그려져 있으니까요. 이 정상적으로 그려져 있는 것처럼 전부 다 해석을 하시면 어려울 게 전혀 헷갈릴 게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전체 연주를 57마디까지거든요. 조금 천천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40마디부터 어황한 거리에 부터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몰로가 들어가요. A 마이더 누르시고 계속되겠죠? 줄이 바뀌었죠? 그리고 오기입니다. 그리고 내로 타고 가면서 내로 타고 가면서 그리고 오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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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57마디 끝에 석거리 마다울 겨울이 이렇게 다시 끝까지 한번 가볼까요? 조금 전에 했던 부분이죠 지난 시간에 마찬가지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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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l 뭐 빨리 해보느냐? 괜찮거든요. 생각이 나름입니다만 어쨌건 트레몰로를 3개로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대안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하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레슨 받는 많은 분들이 주로 연세가 좀 많이 드신 분들 50대 이상 60대 이상 심지어 70대 이런 동호인들 애호가들 분들께서도 트레몰로가 자기 소리에 성에 안 차니까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걸 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서 두 개를 하세요. 굳이 세 개를 하면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어떤 합리적인 정도의 엑세사이즈 연습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유튜브를 기타 트레몰로추법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 아주 많은 전 세계에서 유명한 기타리스트들이 올린 이런저런 다양한 방법들의 연습을 접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고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나 뭐 어느 정도 내가 합당하다는 정도의 시간 합리적인 시간을 쏟아 부었는데도 결과물이 부지가 않고 참 지저분하게 나오고 나오는데 참가 안된다. 그러면 과감하게 트레몰로 세 개는 그냥 지워버리는 게 좋아요. 굳이 내가 꼭 트레몰로 해야 되겠다. 두 개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아람보라 해상 아시죠? 자, 이거 두 개로 한번 해볼까요? 괜찮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엄지 당연히 시작을 하고요. MI PMI 를 쓰는 것이죠. 자, 이건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요. 그래서 제 기억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래되었죠. 리안가 하는 피아니스트가 있었어요. 여성분이죠. 손의 장애 때문에 전체 열 개의 손가락이 없죠. 손가락이 몇 개 없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뭐라고 할까요? 감동을 줬어요. 그 이제 장애를 딛고도 쇼팽의 즉흥환상곡이라는 곡을 연주를 했단 말이죠. 물론 정상적인 열 개의 손가락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연주하는 사뭇 달라요. 편곡이 좀 다르죠. 어쩔 수 없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쇼팽의 지금 환상곡에서 그 아름다운 선율을 즐기지 못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존의 곡들도 어느 정도의 우리가 개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을 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봅니다. 성인명이 자꾸 장황이 길어졌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편곡의 어떤 부분이겠습니다만 제가 이 곡을 단순한 어떤 진행에서 트리몰로라고 하는 글씨 기타에 최적화된 어떤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걸 그대로 치고 나서 아름답게 한번 꾸며보려고 한 것이고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이런 정보를 통해서 글씨 기타 독주의 즐거움 완성도 높은 그런 성취감을 맛보실 수 있도록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55마디를 특별히 적은 것은 별건 없고요. 조금 이렇게 복잡하게 볼 수 있어서 55마디를 제가 따로 판서를 했는데요. 판서를 한 것은 후지에 말씀을 드리자면 55마디는 여기 9플렛의 반발해가 돼요. 그리고 3번줄에 미가 나오겠죠. 2번줄에 소리샷 일본줄이 당연히 미 멜로디 여기까지는 6 3 2 3 하면 땅땅땅땅까지 끝나요. 그 다음 부분에 이제 멜로디가 도시 미 도시 가 되는거죠. 이런 부분이 이제 트레몰로의 편곡으로 바뀌면서 이 도는 그대로 7플렛으로 내려오면서 3번줄에 레를 통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로 표시가 된거에요. 그대로 들고 왔다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도를 눌러주면 되겠죠. 레 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솔샵이 눌러주고 도를 대면 E7의 구성화음으로써 이 부분이 해결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고 그대로 가서 A마이너로 마칩니다. 그리고 그리고 거리마다 느껴되는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해서 계속 여정 그리고 이제 마지막 래그까지 church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겠죠 충분히 쉬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리고 라와 도만 눌러 주시고요 나도 있습니다만 얘기를 하면 너무 어려운 걸 빼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의 개방엔 C를 둥기면서 A마이너 에드 라인이라는 약간의 긴장감을 주는 텐션코드로 마치게 됩니다 볼까요 엉 그리고 엉 그대로 오면 되겠죠 봐서 자 이렇게 해서 제베코 그리고 현미씨의 보고 싶은 얼굴 이 보고 이때 한 독주부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타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 다